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방구이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Songs of Conquest 3회차 영상 노래가 좋은데 We begin 그래픽은 그래픽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이미 한두 번 말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미션 2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션에는 용병 보냈던 사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 Vilge of Thorncliffe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미션 시작해봅시다 The Responsibility of Rule The Responsibility of Rule 아이아이 여기 무슨 나리가 있었는데 여기 무슨 나리가 있었는데 우리 똑같은 배낭이어서 친구인 것 같아요 Vilge of Thorncliffe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무슨 퀘스트를 할 것 같아요 무슨 퀘스트를 할 것 같아요 Celestial Or Ancient Ember 네 뭐 공짜인 것이 없어요 해면드 용병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인기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Thorncliffe 다시 mana 자꾸 했습니다 나이스 돈 돈 오 오 이거 봐요 굿굿굿 굿굿굿 이거 한번 주세요 그리고 확인해봅시다 아 장착 오 다시 장착해야 돼요 오케이 그건 더 좋죠 아니 미신마다 다시 장착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좀 이상해요 근데 뭐 이거는 Early Access 게임이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좀 더 아 여기로 가자 Claming Towns and Settlements 아 오케이 이건 이거 그냥 뭐 침입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을수록 그냥 도시 많을수록 우리 윌다 많을 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이런 사이트에서 어 건물 만들 수 있어요 좋은데 좋은데 그리고 터마다 라운드마다 한 건물 만들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쿨 필리지 나이스 우리 여기 뭐 만들 수 있을까 뭐 만들 수 있을까 아직 안 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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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밤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크레리 아하 오케이 다른 거 아직 못 만들어요 우리는 일단 그냥 네 이거 만들자 나이스 나이스 우리 여기도 뭐 만들 수 있나 윌더스 매니저 디펜스 윌더 한 번 아하 우리 예은 팀 신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돈이 좀 부쩍해요 아하 까비 오케이 일단은 여기로 가자 원이 좀 있을 운종 받을 수 있을지 멜리시아 아 아 The Faith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 이미 볼 수 있네 여기 이미 볼 수 있네 왜 이거 안 돼? 아 우리 도시 하나도 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이야 될 거야 그럼 밀리시아 좀 주고 네 계속 가자 싸울 수 있어? 아마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얘는 오케이 어떻게 할까 네 나이스 시작 시작해 봅시다 오우 많이인데 네 직공격 범위로 들어오세요 그 분은 좋아요 그 분은 좋아요 그 분은 좋아요 얘는 공격 계속 돼요 굿 굿 굿 아 얜 그거 가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깝이 아 얜 다시 재전전 해야 돼요 진짜요 아이고 우리 많이 죽었어요 우리 엄청 많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거 봐요 나이스 우리 군대에 더 많이 찾아야 돼 이게 뭔데 진짜 오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좋은데 아 이거 쓰면 우리 빵패 사용하면 안돼 오 안좋은데 우리 어디에서 오 여기는 이거 받고 싶어요 예뻐 보이는데 친구인가 다시 스카우트야 네 아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스톰스파야 이건 누구인가 아 아마 스톰스파야는 아마 리더인가요 지도자 오케이 네 나이스 우리 드룹만이 필요해요 돈 돈 돈 여기로 어떻게 어떻게 갈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로 어떻게 가면 돼요 그거는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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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 오프링 트리 오케이 그럼 우리 혹시 오케이 우리 여기 좀 쌓아야 돼 그건 정우야 이 친구랑 먼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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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길 바랍니다 오 오오오오오 하 근데 아직 공격 못해요 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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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됐어요 하하하하 이거 보기가 얼마나 좋은데 command 오 이거 주세요 줘 이거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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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일단 더 좋아요 이거 뭐여? 엔진드 엠버? 오케이, 수련 지로인 것 같아요 나이스 오하 네, 전 이적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시작해도, 라운드 시작해도 그냥 이동만, 이동만 해요 좋아요 음 당신은요? 오우 우리 죽을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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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데 아 다행이다 근데 우리는 아하군만이 잃었어요 아하군만이 잃었어요 오케이, 오 이게 뭐여? 오빌리스크? 이거는 무브먼트 이거 다 좋아요 우리 그거 나중에, 음,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쿨 여기로 가자 돈 아 돈 우린 그냥 이런 이동속 이동, 이동, 버프를 많이 받고 있네요 이게 뭐여? 오, 시일드 나이스 힘이 있어요 돈 주세요 오오, 레플릭스, 나이스 인캠 플러스 100 골드 하하하하하 미리 오픈스 아니면 미리 한 번 주세요 미리 한 번 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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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적이네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와 여기는 이거 얼마나 이쁜데 약간 잠자리 날아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는 진짜 저긴 많이 없어 아군 많이 없네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아 다행이다 나 나 나이스 다행이다 우리 우리 공격당하자마자 공격할 수 있을 이것이 참 좋아요 이것이 참 좋아요 이거 뭐요 글래머 위프 오 이 무기는요 이 무기는요 오 이거 좋아요 아 진짜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 음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할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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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이렇게 할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으로는 아 음 아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돈? 그냥 돈 주세요 우리는 진짜 어 군대 또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자 한 번 노이스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오케이 이거는요? 지금 새로운 윌더 얻을 수 있나?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네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manage defense 하하하하 오케이 우리 돈이 충분히 있나? 돈이 충분히 있어요 트루바두어 민스트를 부다 주세요 나이스 마켓 플레이스 마켓 플레이스 아니면 베릭스 우리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하면 우리 아마 지금 새로운 권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어 만드는 종이에요 오케이 우리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좀 갈까? 베릭스 이거 봐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아직 마 라운드 마다 한 번만? 아닌데 아 라운드 마다 아 라운드 마다 투? 오케이 우리 한 번 서어쪽으로 가자 서어쪽으로 가자 이 맵이 참 커요 이 맵이 참 큽니다 나이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랑 시간을 조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 여전히 재밌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아마 저는 그냥 그 조회수에 따라 그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 시리즈 여러분 조금 재밌게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